자, 기회에 들어오시죠. 장관님들, 장관님 들어오세요. 완벽하게 스케줄을 짜는 게 필요하고요. 그 다음날 뭐 이제 다..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장스태피입니다. 저를 부탁합니다. 네, 잠깐 드리겠습니다. 앉으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? 일단은 뭐... 바로 오시네. 네. 바로 가죠. 어떻게 돌아오시죠. 네. 일단은 첫 번째가 직장인들한테 야금이 되게 약간 힘들잖아요. 정말 효율성이 있는 건지. 로또 주위에 1등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불행하게 살고 계신다는 소문들 있잖아요. 택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싸게 나올지. 기사님이 가는 길이 좀 싸게 나올지. 아니면 내미가 가는 길이 좀 싸게 나올지. 나의 한 파이. 데미가 가는 길이 좀 싸게 나와요! 서현아. 스타다큐예요. 스타다큐... 근데 이게 스타다큐가 뭐 무겁게 가는 게 아니라 재밌게 풀 건데 1화는 박나래가 왜 떴을까? 2화, 남창이는 내한테리어 남창이는 내한테리어 3화, 조재호 하는 분명은 내다 없어지나 아 그렇구나 셀럽들을 다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보시니까 어떤 게 좀 나으세요? 양패들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앞에 아이템들은 취재 구성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딱 듣기에는 스타 다큐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예능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한 가지 있고 너무 예능적으로 안 갈 거예요 앞에 건 좀 진정성이 이게 좀 가고 뒤로? 네, 뒤에 엔딩을 약간의 뒤에 있는 개그적인 요소로 뭐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좀 어떠세요?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목은 스타 다큐 어때요? 별로예요? 추적 60분이라 인간이 좋더라 인간이 극장이라 나 사회 좋다라고 해서 추적 인간이 좋다 추적 인간이 좋다 어때요? 추적 인간이 좋다 얼마나 깔끔해요 어쨌든 이제 양세형 PD님 m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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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세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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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가 제가 실수였어요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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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세요 죄송해요 안 앉으세요 안 앉으세요 안 앉으세요 안 앉으세요 앉으세요 양세형 PD님께서 양세형 PD님께서 양세형 PD님께서 한 사람을 누구 선택할 건지 좀 일단 이걸 좀 파 볼게요 혹시 민 기억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다른 누나 신경들 신경들 신경 та 신경 często 시건 어디십니까 신경ちö 신경 あ ну 아니 누나 내가 KBS PD가 돼 너무 원 PD님 내가 그냥 Pd님 잘하잖아 웃음 내가 또 피디 남편 만나는 게 꿈이었거든. 아니 난 잠깐이니까 그거까지는 적어두고. 리얼 휴먼, 페이크 다큐를 하고 싶은데. 첫 번째 약간 1화에 누나를 내가 좀 담고 싶거든. 어디까지 담아줄 수 있는데? 누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줄 수 있어. 휴먼 다큐면 중간에 샤워쉽 같은 것도 들어가나? 샤워쉽? 아 이게 지금 공영방송이라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? 누나도 KBS 개그맨인 줄 알 거 아니야. 아 안 되는구나. 어 그거까지는 누나. 누나 그래서 누나 담고 싶은데 누나 혹시 뭐 시간이 있을, 스케줄이 되면은. 지금 내가 사왔다 스케줄이 일단은 쿨이야. 아 진짜? 어. 아 큰일 났네. 만약에 나래 누나 정 안 되면은. 네. 화요일날 코빅 하늘 때. 그 때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. 오 오케이 난 좋아. 알겠습니다. PD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았습니다. 우리 이쁜 연기자 나래씨. 예예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섭외됐어. 오케이. 간다. 리얼 페이크 휴먼 다큐. 추척 인간이 좋다. 양치찬 기지입니다. 2015년 각자 깊은 대구먼 박나래.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. 과연 그는 왜 떴을까. 과연 그는 어떻게 떴을까. 왜 성공을 했을까. 그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저 양세찬 PD가 추적 인간이 조사해서. 박나래씨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스. 이거 오프닝 쓰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. 됐어. 잠깐만 잘 찍었어요. PD님 만나고 싶대요. 노란색 질문이. 노란색 질문이. 인터뷰 좀 부탁할까요. 네. 첫 번째 인터뷰. 자기 소리 좀 부탁드릴게요. 상상포고등학교에 다니면서. 박나래씨가 왜 떴 것 같아요. 어떻게 했다고요? 이렇게. 아 그래요? 어떻게 했다고요? 이렇게. 아 그래요? 그럼 이거 영상 보고 박나래씨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화이팅 주셔도 좋죠. 컷. 오케이. 여기 한 번 둘을 서서. 박나래 화이팅. 이거 한 번만 같이 찍어주면 안 돼요? 네. 오케이. 박나래 누나. 이봐요. 이렇게. 있어줘요. 트와이스보다. 예봐요. 오케이. 야. 굿샷. 고마워요. 고마워. 나래씨 웃자. 어디 어디 어디. 나래도 나오면 거짓으로 얘기해. 우와. 갑자기 저쪽에서. 박나래. 우와. 결혼하자. 친구들이 뭐 흩어져 있을 수 있어요? 흩어져서. 왔다 왔다 왔다. 아이고 박나래씨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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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네. 뭐 볼일 보세요. 신경 쓰지 마시고. 늦었어요 지금? 아 늦으셨구나. 음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Tourist Ly partnership. glass det 네. 아우 나라씨 인기가 장난 아니네요 마치 섭외된 사람들처럼 되게.. 아니요 아니요 섭외된 사람들 아니에요 아 정말 위생이 많으시네요 아 아닙니다 아 밖에 학생들이 워낙 너무 좋아하시네 손길이 남학생들이 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출입 안 되었네 출입 안 되었네 어 얘기 안 되어있어요? 일단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저기 출입 좀 끊어야 되나요? 생방이잖아요 뭐 일단 치워주세요 카메라 일단 쳐주소 발 다 쳐주소 저거 좀 찍어주세요 박나래씨 좀 찍어주세요 어 나 감독님 안돼 나 감독님 알아 안녕하세요 나만 이거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됐어 섭외 됐어요 들어갑시다 오케이 들어가자 들어가세요 안으로 감독님 빨리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신입 피드라 잘 모르시는구나 안되더라구요 예예 웬만해서 다 들어가시니까 힘들고 네 일단 앉아서 편하게 대문 모시고 네 그냥 중간중간 제가 그냥 인터뷰하는 거 그냥 대답만 해주시고 그냥 할 일 다 하십니다 양씨씨 저를 위해서 무릎 부르셨네요 죄송한데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전 받아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서 가 이렇게 해서 또 앵글이 또 이쁘게 나오니까 사실 이제 여쭤보시더라구요 네 지찬씨가 왜 저를 찍고 다니는지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소상하고 싶어요 하하하하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아 죄송한데 이게 지금 리얼 페이크 휴먼 다큐에요 추적 인간이 좋다 리얼 휴먼 있잖아요 예 리얼 페이크도 있어요 리얼 페이크 휴먼 다큐니까 리얼 휴먼 야 페이크가 있어요 페이크가 중적이라고 생각하시고 페이크가 중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으로 가세요 어 감사합니다 총살 총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명수 라디오씨입니다 우리 박나래 양과 함께 박나래씨의 모든 걸 한번 알아보고 감사합니다 김구라하고 네 박명수가 물에 빠졌어요 예 저 수영을 못해요 예 누구 구하겠습니까 저도가 빠질거에요 아니 장난치지 마세요 솔직하게 하세요 진심으로 박명수씨 구할겁니다 아 진짜 예 라디오스타 가서 얘기할수 있어요 예 뭐라고 해요 왜냐면 김구라씨는 예 여기 부력이 있어요 아 부력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뜹니다 예 그리고 박명수씨는 안구하면요 이렇게 허우적떠다 야야야야 네 네 라디오스타 select 그리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